진뽕 즈시 문 문 문 문 문 문 샤워 왜? 왜? 뭐? 어? 아, 맞다. 나 여기 봄이 설득하러 왔지? 근데 까칠한 김봄을 어떻게 설득하지? 그래, 최대한 똑똑하고 조리있게 말하자. 할 말 있으면 하라고. 저기, 우리가 장기자랑을 하는데. 그래서? 우리가 댄스 공연을 하거든. 근데 조금 문제가 생겨서. 아니, 문제라기보다 그, 그것보다 너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.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도움을 주면. 아,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? 알았어. 뭐? 뭘 알았다고? 너랑 같이 장기자랑하자는 말이잖아. 같이 하겠다고. 내가 말을 너무 잘했나? 내가 너랑 같이 장기자랑하면 넌 나한테 뭐 해줄 건데? 어? 글쎄. 나도 봉사 차원이 하는 거라서. 그건 네가 찾아야 될 것 같은데. 뭘 얻을지. 내가 찾아라? 너랑 같이 빨리 사iau! 내가 찾아라? 내가 찾고있는 주소, 내가 찾아라? 너가 vs. 나의 휴인이로 값을 안아지는 것인가? 다행히 아쉽게 아쉬워.